아이온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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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김범수 프로입니다 아이온샷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풀샷보다는 이 쿼터샷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풀샷을 하지 말고 이 쿼터샷을 사용하시라 그러니까 어색하시죠 아마추어 여러분들은 이 몸에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백싱을 크게 들여서 풀샷보다는 이 백싱을 줄여서 이 쿼터샷을 많이 사용하시면은 임팩트감도 좋아지고 임팩트감이 좋아지면은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이 쿼터샷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박인비프로나 타이거우즈도 이 쿼터샷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연습장에 가셔서 굳이 백싱을 크게 들여서 임팩트감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백싱을 조금 줄이셔서 정확한 임팩트감을 나와서 자신감을 찾으시면은 무리하게 백싱을 간 것보다는 백싱을 적게 들어도 거리에 큰 차이는 없으실 겁니다 이 백싱을 좀 줄여서 이 쿼터샷을 연습장에 가셔서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